올라가서 이걸 한 번 넣어봐, 들어가나. 이게 안 들어가서 지금 새로 들어온 거야, 이게. 아, 사이즈가 안 맞아가지고요. 사이즈 안 맞아서. 남는데? 아, 남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됐어. 됐어, 이제 이거 연결하면 돼. 되게 병을 나면. 의사장님 잘해줬어요. 이거를, 주름, 주름 있는 거. 주름 있는 걸 눌러서 이걸 위로 가게. 툭툭 쳐, 툭툭 쳐. 저렇게 쳐서 들어가? 어휴, 자네가 이거 쳐서 찌그러진 거야? 어휴, 자네가 이거 쳐서 찌그러진 거야? 아니, 저, 저. 아휴, 뭐 아냐, 금방 새 거 가져온 건데 이게 자네. 네, 저... 아휴, 저 주먹 한번 해. 아니, 아니. 지금, 지금 자기는 없게 쓰니까... 아, 아버님, 아버님이 쳐서 다니. 그러니까요. 아버님, 아버님이 쳐서... 아휴, 아버님, 아버님께서... 아휴, 아버님 선고를 돌려줬어. 선고를 돌려줘, 선고! 어 밀어 밀어 쭉 밀어 쭉 밀어 놔 놔 앉아 거기 됐어. 너무 하나 딱 있으면 되게 운치라 이쪽으로 이거 이거 이런 일 처음 해보지 예. 꽁꽁하게 하시네요. 끝났네 완전히 이제 끝났어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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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Nicu 아유 아 uh 이미 불만이 사시니까. 아 저 요거 요거 드려놓고 이제eb Ti 운전을 해봐야지요 네 분계탕에 이거 붙으면 지가 막 폈MO 어아옦어 오빠 오빠 오빠. 네 붙었습니다. 붙었어 붙었어. 아이고. 하나 더 가져와. 더 타야 되나? 아니 번개탄 다 타겄네. 아유 아직 불리죠? 아직 안 올라온 것 같아가지고. 아뇨 아뇨 그게. 아 된 겁니까? 그럼 살살 줘 살살. 살짝 들고. 어!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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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반도 안 해. 두 개 내려간 거예요? 이거 꽉 지지. 아유. 번개탄 하나 더 갖다 놓이지. 어? 야 깨졌는데 이거 어떻게. 더 갖다 놓이지. 아이고. 이게 힘이 없네. 봉트도 안 해 보이네. 이건 내가 다 깨트린 건 아냐. 이건 내가 다 깨트린 건 아냐. 어?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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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아까 탄을 하나 더 가져와. 예 다 탄. 아 이거. 그거 이상한데요 이거. 아 이거 약한데요 이거. 시험 운전해다가 오늘. 밤새게 생겼다. 놔봐 놔보면. 불이 불 붙는 게 보여. 아 이거 불만 붙으면 돼 불. 어? 붙었나 보다. 붙었어 붙었어. 시험 운전해 봐야지. 아니 아버님도 많이 안 해 보실 것 같아. 어. 이제 올려놓고. 바깥 거기 살살 놔. 그냥 놓으면 돼. 이제 바깥에서 연기가 나오면 되는 거예요. 바깥으로 연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와? 예. 거기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응? 됐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불!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거기 올려놓으려고? 이거 이거 아시죠? 장모님. 이거 추억의 도시락. 양은 도시락. 장모님 이거 의뢰로 하나 주세요. 많이 샀습니다. 네? 서비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여기다가 추억의 도시락 저녁으로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